막설어의 집에 우리 잘생긴 남자분이 사장입니다. 사장 예 원래 수영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참고로 거지도 여행 강사. 알고보니도 독도를 따지면 친구가 족합니다. 저도 일부러 알고보니하고 모이고 와서 오늘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원래 친구 분이고 오늘 온 김에 가슴비도 좋고 좀 더 우리 거지도 여행 오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되어져서 이게 가슴비가 3만원, 4만원, 5만원, 그 다음에 특대가 7만원입니다. 자, 우리 얼굴 기억해 두셨다가 유치인분도 오셔서 여기 주차장도 상당히 늙습니다. 문동포 그 안의 입구 오른쪽 라키 옆에 있는 문동막설어의 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배달도 됩니다, 배달도. 배달다, 당연히 배달, 배달. 배달, 요즘의 언팩트 시대에 배달 많이 주문 부탁드립니다. 가슴비가 좋아가지고 주문 많이 들어볼 것 같습니다. 예, 감... 배달, 요즘의 언팩트 시대에 배달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 또 갔다 와서 저녁에 식사하러 왔습니다. 자, 우리 사장님, 기업 나온 게 이게 얼마짜리죠? 이게 5만원짜리입니다, 대짜라고 이게? 네, 대짜라고. 5만원. 가슴비, 가슴비 좋네.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쭉 당겨서 소중대 특대 5만원짜리. 네, 택배, 이제 대짜 5만원짜리. 우리가 이렇게 2만원에만 좀 먹습니다. 5만원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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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장에 먼저 탁 찍어가. 언제나 소중말을 못하는 그래도 예쁘다. 탁 찍어가. 이게 배살부인 것 같아, 배살. 대짜가 5만원이면 가기 착하네. 배살부인 것 같아, 가슴비. 마늘도. 이거는 초밥해서 먹으라고 이게 나온 건가 보네요. 배떡밥이야. 배떡밥이야, 초밥이네. 자, 이거를 또 찍어서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술 드시는 분은 술 드시고 조태꽁 민준씨 조태꽁 그거 알아요 짠 앞으로 하지 말고 좋아요 댓글 공유 제일 좋은 거기에 표현이 조태꽁 전면 조태꽁 다미의 단계가 좋대요 좋대 요게 아니고 좋아요 댓글 아시잖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도 못 쓰는 분도 많아 그럴 때는 좋까 좋아요 까지마 네 우리 볼로 갈 때도 우리 좋아요 댓글 못 따라서 더 많은 분이 많아 우리 그거도 대단한 거 음 음 음 해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쓰르의 집을 저희 우리 시티투어오신 손님들도 막쓰르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막쓰르가 곳곳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비가 뛰어납니다 가슴비가 뛰어납니다 가슴비가 뛰어납니다 뭐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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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 우리 그저도 유행박사 오늘 바지도 옐로우 바지 색깔 옐로우 초밥도 옐로우 마크 주름씩 3만원 부터 3,4,5,4 톱대가 7만원 톱대란 말은 보통 노인이가 칠 때 이렇게 부치면 되어준다